밖에 노력하는 기회들이 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꾸며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감이 되고요. 어쨌든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마켓블리 선수로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그런 공개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평양 현장 상황 상황 상황에 제 자신도 지금과에서 굉장히 정말로 만들고 전략을 위해 전략을 위해 사랑받는 분들에게 고맙습니다. 한 번 더 많이 드십니다.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 개인전 시작하고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